김영아씨 네 자 2015 우리 국악방송이 심차게 달려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네 네 2015 국악방송 10대 뉴스 오늘은 한류의 중심에선 한류 만세 중국 공연과 중국 국제방송 교류를 돌아볼까요 네 네 방송을 통해서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국악방송 한류 만세가 지난 4월 중국 공연을 펼치고 돌아왔죠 그렇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특별 공개 방송으로 열린 한류 만세 특집 진진국악은 국악 한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한몫을 단단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북경 현지에서 정상급 국악인이 나서서 우리 음악으로 한국의 맛과 멋 신명을 널리 알렸는데요 네 최경만 유지숙 황숙경 등 문화재급 국악인들과 국악방송예술단 광명농악단 강은경 외 여러분으로 구성된 가야금 병창단 공연팀이 펼친 국악공연 무대로 중국에서 한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세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동시에 중국 국제방송 cri와 업무 협약도 체결했는데요 앞으로 중국에서 국악공연길을 활짝 열게 됐고요 또 중국의 우리 음악을 알리면서 국악 한류의 새로운 기원을 만드는 데 앞장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국악 한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2015년 국악방송 자 신년세에도 지구촌을 향해 국악 한류 발걸음이 더욱 심차게 달려나갈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의 더욱 뜨거운 성원이 필요하고요 자 2015 국악방송 10대 뉴스 네 오늘은 한류만세 중국공연과 중국국제방송 교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공연에 참여하셨던 국악인이시죠 가야금 병창 공명가를 강은경의 소리와 연주로 이 시간 첫 곡으로 문을 엽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가야금 병창 공명가를 강은경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제주 국악방송 개국식 및 개국 축하 음악회 안내 말씀 드릴게요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제주아트센터에서 남상일, 이호연, 주병선, 타악그룹 지인명, 국악방송예술단 그리고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여러분이 함께하는데요 공연 티켓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제주도에 사시는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연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티켓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황배랑! 초라한 예랑! 여보게 초라니 초라니! 아이고 큰 도적이 잡혔다네 대도가 잡혀? 어! 어느 부잣집을 털고 다녔나? 아니 우리 지갑을 턴 도적이라지 뭔가? 어떻게 해? 지하철 소매치기인가? 버스야? 백화점 시장통인가? 아이고 참네 그 지하철 버스 시장통으로 뛰어다녔으면 아이고 욕받네 소리라도 하지 우리 세금을 도적뜻이 했다네 13개월 동안 100억! 세금 도적질을 100억씩이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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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초라니 쓰러진다 아이고 아이고 어 야 그 인천 세금 도둑 공무원 말이요 그냥 콩밥 맹이고 말껴? 콩밥? 콩밥으로 그냥 편하게 감빵 살라? 그거 안 되지 아니 법이 그런데 어쩌라고? 아 오늘이 동지잖아 어? 아이고 내 세금 내 세금 놀란 사람들 어? 저런 양 거시기 같으니라고 욕하다가 기운 빠진 사람들 술 담배 끊었다가 화가 나서 다시 피우고 마시는 사람들 그 도적질할 때 옆에서 뭐 했냐 하면서 따져보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 아니 근데 그 초라니 어쩌려고? 세금 도둑 그 사람 특별사회 봉살시켜야지 광대와 시민의 명령으로 말일세 아니 그 어떻게 말인가? 동지날이니까 수만 명이 먹을 동지파축 새알심을 굴려봐라 오호 그러니까 그 손바닥으로 새알심 그냥 동글동글 수백만 원 굴려라? 응? 그 팔 빠질 텐데 그거 말이야 가스풀을 쓰면 안 돼 산에서 지게로 통나무 짊어다가 도끼로 꽝꽝 쪼개서 장작불로 동지파축을 쓰게 하란 말이지 야 야 초라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세금 100억을 빼돌린 도적이 만든 그 동지파축이라면 누가 숟가락이라도 들겠나 이 사람아 아 그래서 또 감방에 그냥 편하게 콩밥을 먹게 해주자 그렇다면 말이야 그 108배 절하는 거 있잖아 사람 만나면은 사죄의 절을 시켜 그러니까 그 떼먹은 돈만큼 절을 100억 번 시키자는 건가? 응 그 양반 무릎이나 말하겠어? 아니 그러다 도통 도통해버리면 안 되지 세금 도적이 도통하면은 그냥 누가 막어 그 그냥 뭐 없는가 개운하게 옳제 여보기 초라니 그 깡통 하나 주고 말이야 100억 모아오라고 해보세 한 푼 줍쇼 예 네 춘향가 가운데서 어사 출도 대목을 오정숙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서인천 세무서 직원이 13개월 동안에요 100억을 빼돌렸다가 잡혔잖아요 네네 그랬다죠 아니 근데 13일도 아니고 1년 넘게 우리 국민들 세금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단 말인가요 그러기나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일이 많고 정신이 없다면은 국민 감시단을 만들어가지고 좀 도와드리는 게 어떨 것이네요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세금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명예는 어떻게 해요 글쎄 말이에요 거시기 그 세금 도둑마리요 옥살이 한 후에 특별 사회봉사 추가하는 건 어떨랑가요 한국전통문화중심 얼씨구조타 치화자 좋네 국악방송띠로구나 서울경기의 부엠 99.1부터 우산은 98.5고요 대구는 107.5 광주나주 담양은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7.3 서귀포 106.9 내가 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졸씨구 국악방송 졸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동짓날 주고받은 고시들입니다 네 예 선비들은 동짓날에 각별한 감회를 시를 지어가지고 노래했었죠 네 오늘 같은 동지를 작은 설이라 해서 지인과 친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거나 그의 동지 감상을 노래한 시를 전해서 새해 맞이 덕담도 했었고요 네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이 남긴 동짓날 노래를 보면은요 서로 대작할 사람도 없이 외로웠던가 봐요 네 그래서 성호 이익은 형님이 그 장이비를 두둔하는 글을 올렸다가 잡혀가 그 모진 형벌을 받고 47세의 나이에 죽게 됐는데요 네 네 그 참사를 보고는 벼슬길을 단념하고 평생 안산에서 학문에 전념했죠 네 그랬으니 동짓날에 만나서 작은 설을 보내며 대작할 사람도 없이 외로웠겠죠 그럼요 네 자 그러면은 동지 노래 잠시 볼까요 창밖에 바람도 울고 눈보라 세찬 동지 날가 빠진 소못에 더욱 떨린다 벼루에 살짝 괴물 얼음조각 바스락 이런 곳에 때때로 날 찾아 대작할 사람 누구일꼬 산간 긴긴 밤 홀로 등잔불 밝히고 새해가 오나보다 나이 한 살 가지라며 신년이 오겠지 네 성호 이익은 경기도 안산 첨성리에 작은 집을 짓고 부친이 그 청나라에서 사다 준 책을 연구하며 지냈던 건데요 만경 현감을 지낸 그 외아들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 더욱 힘들었죠 네 처지가 그 모양이니 새해가 온다 나이 한 살 가지고 신년이 온다면서 외롭게 동짓날을 보냈더라는 거죠 네 네 시대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인조 때 동지 무렵에 일본 통신사로 갔던 김세렴이 일본 현지에서 맞이한 그 동짓날 어떤 감이었는가 볼까요 네 김세렴을 보니까요 광해군 때는 임목대비를 폐위시킬 때 폐모론을 반대하다 귀양가고 인조 반정 후에 이제 벼슬길에 나갔는데요 공신이익위라는 사람이 내가 이조판소 할랍니다 자기를 추천하는 걸 비판하다가 되레 귀양살을 갔네요 네 사원부 종산품 지배벼슬을 할 때였으니 당연히 직원을 한 셈이죠 천하의 내가 이조판석감입니다 하고 나선 모습에 공신이라고 그냥 봐줄 수는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귀양갔던 김세렴이 훗날 다시 등용돼가지고 인조 14년에는 일본 통신사로 나갔습니다 네 네 임진왜란 후 일본과 정식으로 국교를 트는 일이었잖아요 네 네 그때 일본 통신사로 갔던 김세렴이 일본에서 동지를 보내며 어떤 감회였는지 잠시 돌아볼까요 외국 동짓날 산천엔 눈 쌓이고 따뜻한 양기운 돋는 날 허연 귀밑머리에 놀란다 저녁 모임이라지만 외로운 발걸음 고국 땅 북쪽 하늘 별만 까마득히 멀다 동해 건너면 새해 일터 소란한 대화들 외국말이라 안 들린다 그리운 한양 땅 어지신 은혜 알게 하여 외국이 예를 갖춘 그로를 올리게 해야지 네 인조 14년 일본 통신사로 갔던 김세렴이 그곳에서 동짓날 외교일을 잘 마치고 외국이 예를 갖춘 그로를 바치게 하겠노라 다짐하면서 한양으로 속히 돌아가는 날을 기다리는 신정이죠 그렇습니다 수천리 타국에서 동짓날에 고국 산천을 그리는 뜻이 담겨 있네요 자 오늘 고전사랑방 동짓날 고시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볼상사디아에서 계속했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평시조 묵은해를 변진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네 평시조 묵은해를 변진심의 노래로 들려드렸고요 한 곡도 이어봅니다 한 500년을 최영숙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분 칙칙폭폭 삑삑 자 체험열차 현재 행복의 나라로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 중에서 내리실 분 계신가요? 아 승무원 아이고 나 거기 내려주세요 아 네네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숨쉬기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많이 힘든가요? 아이고 내가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히걸랑요 집안 공기가 안 좋은 건가요? 환기는 자주 하시나요? 아니 뭐 환기 걱정 안 해도 돼요 집안에 양 찬 바람이 쌩쌩 부니까요 난방이 문제군요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를 안 틀고 사시나요? 아이고 눈치가 이래가지고 아니 돈은 아들농구 용돈 때문에 숨이 막힌다니까요 아 네네 자녀 용돈 주기도 팍팍하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힌다 자 한 달에 50만 원 용돈 괜찮을까요? 네? 한 달에 50만 원이요? 아니 내 아들한테 빌려준다는 건가요? 그냥 줍니다 어때요? 아이고 거기 어딥니까? 네 서울시청역에 내려주세요 네? 서울시청역에 내리라고요? 네 아니 그럼 용돈은요? 거기 안내판이 있거든요 재수 좋은 청년만 신청하세요 차이 재수 좋기는 그냥 2년째 일자리 찾아도 못 잡은 아인데 열차 다음 역은 시청방향 용돈역 용돈역에 내리실 분 저 손님 용돈역에 내리셔야죠 재수 좋으면 한 달에 50만 원인데요 통과 통과 어머 손님 이 좋은 기회를 통과 그럼 어떤 역에서 내리시려고요? 네 제가 어찬역 없나요? 그러니까 그 어부들 사는 어찬역 말입니다 용돈역 포기하고 어찬역이라뇨? 아들이 충격받을 텐데요 아 툭툭 던져주던 그 고기 맛보던 놈이 고기 던져주는 거 뚝 끊어지면은 아가씨가 줄 건가? 어머나 아가씨요? 아 네네네 좋습니다 그럼 고기잡이 달인 고래를 잡은 사람들 동네는 어떤가요? 네 고래사냥? 아 좋아요 내 아들 거기 내려주세요 자 열차 다음 역은 고래사냥역 고래사냥역입니다 칙칙폭폭 삑삑 네 상한골 상사대야 일부 끝곡으로 대금신화위를 서영석의 대금연유로 함께했습니다 요즘에 저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의 수당을 줘가지고 취업을 돕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귀가 번쩍 띄는 얘기긴 한데요 내년부터 서울시가 3천 명에게 청년수당을 주겠다 했는데 과연 그 효과는 어떨지 싶어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게 일자리로 올라가는 사다리일 거냐 아니면 그냥 의존성 약물일 거냐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하고 찬반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태연 말이죠 고기를 잡아서 툭툭 던져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나을까요? 그거는 초등학교 학생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 툭툭 던져드는 고기만만 이렇게 맛보다 보면 고기 잡으려고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독립을 못하는 거죠 의존성이 강해지고 그러니까요 이래서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요즘에 청년들 일 안 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이제 안으로 이렇게 부모 밑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왜 캥거루족도 나오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청년들한테 니트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지가 없는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 보면 글쎄요 어떤 게 진짜 옳은 방법인지는 글쎄요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저소득층 가구의 미취업자나 이런 청년들에게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이러한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효과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음색을 내리는디 판소리 속에 숨은 맛과 멋의 세계로 떠나는 국악방송 특별기획 한류 다큐멘터리 5부작 판소리의 맛과 멋 세계가 인정한 판소리에 숨겨진 전통 한식의 세계 최고의 음식명인들이 재현하여 전통 한류를 다시 불지피는 판소리 밥상 영계찜, 신선로가 나오는 추냥가의 월매밥상 한국인의 대표 밥상 밥, 김치, 젓갈의 등장, 심청이 밥상 흥분의 자식들의 단골 메뉴 떡과 육개장, 흥분의 밥상 만인의 약이 되는 수군가의 설렁탕 조조가 한턱내는 적벽가의 막걸리 심금을 울리는 판소리의 아름다운 가락과 오감을 자극하는 전통 음식의 향연 국악방송 특별기획 한류 다큐멘터리 5부작 판소리의 맛과 멋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직지를 비롯한 한국의 기록유산을 엽서에 담아 세계에 알리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2015년 현재 총 13건의 세계 기록유산을 등재해 독일 20건, 폴란드 14건에 이어 세계 3위이자 아시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록유산은 세계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 자간해 반크는 이번에 한국의 기록유산을 소개하는 영문 홍보업서 4천 세트를 발행한 뒤 전 세계에 알려나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반크는 이번에 제작된 홍보자료를 어학연수생과 배낭여행객을 통해 배포하는 한편 최근 선발한 한국 홍보대사들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공연을 선사합니다 제 152회 정기공연 아듀 2015 송년음악회가 내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 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행복했던 추억들을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감동과 환희가 가득한 무대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화려한 부채춤과 국악관연악의 만남부터 즐거움과 낭만 가득한 캐롤 메들리 뮤지컬 배우 차지연의 가창력까지 공우영 예술감독의 지휘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 예매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또는 아르스노바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가인과 라금 국악단의 우리 소리 발굴 프로젝트 첫 번째 무대가 펼쳐집니다 팔도를 노래하다 공연이 오늘 오후 7시 30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소월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전국에 걸친 토속민요를 발굴해 그 민요를 활용한 협주곡을 선보이는 자리로 꾸며집니다 관객이 우리 민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경과 가사를 영상으로 구성하고 젊은 작곡가들이 새로 작곡한 곡을 통해 친근한 무대를 선사합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켓을 통해 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문의는 수월아트홀 전화 02-2204-640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안산 겨울이야기를 주제로 새해맞이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2015 송년음악회가 12월 29일 오후 7시 30분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해도지 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안산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이 무대를 꾸미고 재즈가수 웅산과 합동 무대를 선보입니다 또 대중가수 소찬휘, 홍민, 울랄라 세션이 관객과 하나 되는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문화예술과 전화 031-481-206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공예와 예술이 만나는 전시회장을 개최합니다 한국문화재재단 전시관 재개관전 공예, 그 짜임과 승임이 내년 1월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중요무용문화재 전수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통공예, 현대공예, 현대미술의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예와 예술이 만나는 새로운 장을 모색합니다 중요무용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인 엄태조, 소병진, 박명배 등 작가 7명이 모여 나무를 활용한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국문화원에 한복 상설 전시관이 들어섰습니다 주중 한국문화원은 최근 문화원 1층에 한복 상설 전시관을 개관하고 곱다 한복을 주제로 격식을 갖춘 정통한복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전시관에는 또 다양한 한복 원단과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저고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미니어처 저고리들도 함께 전시돼 한복의 변화상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한복 상설 전시관은 우리옷 제대로 입기 협회가 한복의 세계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한복 패션 이미지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쏭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형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남도 보성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해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전라남도 보성 차밭을 수놓은 환상적인 전등빛이 별전지를 만들고 있죠 네 녹차의 수도 보성소리의 고장 벌교 꼬막으로 유명한 보성 네 네 요즘 보성 차밭에는 밤이면은 200만 개의 LED 전구가 불을 켜고 녹차단지 산골에 전등빛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로 13회째 열리고 있는 보성 차밭 빛축제 내년 1월 24일까지 장장 45일 동안 보성 차밭과 그리고 율포 솔밭 해수욕장에서 열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낮에는 초록빛 차밭으로 싱그러움을 자랑하는 보성 녹차밭이 밤에는요 오색 장관이 펼쳐지는 빛축제가 열리고 있죠 네 네 올해 빛축제는 특별히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보성 율포 해수욕장은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에서 조선수군 재건을 위해서 머물렀던 역사적인 곳이거든요 지금 그 율포 해수욕장에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얘기를 만들어 전등 빛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성 녹차단지에서는요 밤에는 수백만 개의 전등으로 현란한 전등 그림과 성탄 트리 등을 연출하고요 율포 해수욕장에서는 거북선 용머리를 만들어 놓고 갑옷 입어보기 체험도 하면서 빛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보성에 전해오는 이순신 장군 문화유적 관광도 할 수 있고요 또 국악공연도 풍성하게 마련해서 주말마다 상설공연이 열리고 있는 전라남도 보성군 빛축제장 네 보성 녹차단지가 조성된 보째가 제1축제장인데요 이것은 LED전구로 은하수터널과 빛의 거리를 만들었고요 보성 빛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라고 할 수 있는 녹차밭에서는요 200만 개의 형형색색 전구가 드리워져서 관광객들이 겨울 내내 아름다운 빛의 물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곳 보성군의 그 녹차밭 빛축제는 지난 2000년 기네스부에 오른 기록도 가지고 있죠 네 높이가 120m 폭이 130m 크기의 밀레니엄 트리는요 LED 조명을 이용해서 마치 나무에서 눈꽃이 내리는 그런 장면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해주고 있답니다 네 겨울의 지역축제 중에 연말연시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보성 빛축제가 지난해부터 율포해수욕장까지 확대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추운 날씨에도 20여 명이 찾아오는 겨울관광의 명소가 된 보성 녹차밭 빛축제장 올해 역시나 율포해수욕장까지 확대해서 벌써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줄지어 찾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올해는 이순진 양군을 주제로 한 빛축제를 마련하고 있는 녹차의 수도 전라남도 보성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평시조 한산섬 정경태의 노래로 함께해 봅니다 예행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요극장 오늘은 은구 한량전 얘기 가운데 사찰을 노린 은구패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은구가 쇠뚜기를 꼬드기는 얘기 만나보실까요? 양주꼬래 과거 시험에 떨어져 한량으로 지내던 은구가 쇠뚜기패를 만나 생각지도 못한 모사를 꾸며보는데 아이고 응구 한량 나리 부처님한테 용돈 받자쏘리 무슨 말인지 개가 들어도 알쏘리요 에겐 우릴 꼬드겨가지고 사찰로 가자는 말이잖쏘 에이그 참 말기가 어두우니 에이그 내가 입이 탄다 야야 새뚜가 너 하는 꼬리 양주장 푼돈 뜯어먹는 일 아니냐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날라주고 신부름 허구 소개하고 사글 받은 건데 뜯어먹기는요 너 말이야 양주 바닥 10년에 뭐 초과상관이라도 네 집은 있고 장이 초과상관 얘기는 왜 꺼내시오 속 뒤집어지게 앞으로 10년 고생해봐야 양주 객관에서 그 사면육각 잡아볼 거 같냐 사면육각 같은 소리 말고 아 지금 어쩌자는 소리냐고 이 놈이 갈수록 말이 짧아지네 야 내가 누구라고? 누구긴요 응구 행님이지 그래 그럼 그 행님 용돈 좀 받아봐 부처님 용돈 말고 행님 용돈 아나 응구 행님은 과거에 두 번 떨어지고 할 일 없는 한령이잖요 우리한테 술사발이나 얻어먹으면서 뭔 용돈이요 어쩔래 내 말만 들으면 너 쇠뚝이랑 네 졸개들 손에 엽전 꾸러미를 쥐어줄 건데 글쎄 무슨 재간으로 열대명 손에 엽전 꾸러미를 쥐어준다 소리냐고 니들은 이거 아냐? 은화 있지? 은화 몰라? 아 은으로 만든 은화를 왜 모르겠어? 그걸 중국 당전으로 바꿔봐 그러면 그 당전을 양주시장에서 풀면 몇 배나 남는지 알아? 가만 그러니까는 야야야 깝칠아 그 저 은화를 청나라 당전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우리 돈으로 바꾸면 그거 얼마냐? 에? 열 곱절? 옳체 그려 열 곱절이지 자 그럼 은을 찾아 그 은을 당전으로 바꿔 그걸 다시 또 우리 돈으로 바꿔 근데 근데 은구 형님 그런데 말이오 그 은을 어디서 구해요? 은화든 은땅이든 있어야 할 거 아니오 부처님이 빌려줘 어? 또 부처님이요? 아 이런 재절기 야 이 쇠뚝아 저기 속팔사를 가면 말이다 한양에서 그 은땅이를 시주한 사람이 있걸랑 아이고 그걸 또 어디 알았소? 어? 아이 그럼 지금 저 우리한테 속팔사 은땅이를 도둑질하라는 말이잖소 어? 흥흥 빌려 아 빌린다고 이놈아 그걸 빌려다 청나라 당전으로 바꿔 그러면 열 배가 남지? 그럼 그걸로 은땅이를 사다 갚고서 서로 용돈을 나누는 것이다 어쩌냐 이래도 도둑질이냐? 은구 형님 아이고 그렇지만은 속팔사 지주수님이 그거를 빌려주겠냐고요 아니 내가 빌리면 될 거 아니오 따라와 이것들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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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구 형님 그러면 은구 형님만 속팔사 가고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면 될 거 아니오 이끼 이 말하는 것 좀 봐라 아니 가만히 앉아서 콩거물 동거물 주워먹겠다고 아니 그게 도둑놈 심포지 그리고 뭐 은구 형님이 갔다 와야 이끼 이루말루 아야, 볼따기 떨어져요. 날도 추운데. 아야, 가요가요. 가자고 가자고. 아유, 아유, 아유. 야야야, 깝칠아. 배송아, 따라와라. 야야, 새뚜가. 그 속발산 들어가서 내 말만 들으면 돼. univers님, 말은 빌린다지만은 누가 봐도 이거는 도적질이오. 후후, 나 참. 야야, 새뚜가. 너 생각 좀 해봐라. 세상에 안 빌리는 게 뭔지 좀 말해봐. 남한테 안 빌리고 네 것이 뭔지 내놔보란 말이야 내 목숨이요? 이거 내 거 내 목숨 틀림없어 네 목숨? 그거 너희 엄리랑 아버지한테 빌렸지 네 목숨? 야 이놈아 숨진다고 네 바람이냐? 먹는다고 네 거요? 전부 다 빌려 쓴 거요 왜 내 말이 틀렸냐? 말은 맞는 것 같지만은 속팔사 은뚱이는 속팔사 거이지 그러면 누구 거다요? 그러니까 은덩이를 갖다 준 사람도 빌린 거고 은덩이를 그것도 그 은덩이 그것도 땅속 바위 속에서 빌린 거요 맞냐 틀리냐? 아이 참 아유 그러고 보니 뭐 세상에 빌리지 않은 게 없네 자자자 그러면 두말 말고 속팔사 거 칠성상 뒤 창고 열고 요만한 상자가 있을 거야 얼른 품고 나와 나머지는 그리고 스님이고 신도들이고 몰려나오면 때리지 말고 또 밀쳐 어? 야 쇠뚜아 어여 들어가 아 참 이러면은 부처님 전에 죄를 짓는 건데 나 칠성공 들여서 나왔다는데 야야 쇠뚜아 빌리는 거야 번개같이 어여 빌려와라 쇠뚜아 어여 네 범패 호소리 도량개를 동희스님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폭력장 은구 한량전 얘기 중에 사찰을 노린 은구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과거 공부에 실패한 은구 한량 사찰 은덩이를 노렸군요 네 중국 당전하고 우리 돈하고 화폐 가치가 다른 걸 이용해서 열 곱절 남겨보자 은덩이는 다시 원위치 시키면 되지 뭐가 문제냐 네네 하지만 도둑질이 분명한데요 부처님 전 용돈 받자 잠깐 빌리는 거다 뭐 이런 괴변으로 쇠뚜기 패를 끌고 간 은구 자 과연 이거 말대로 될까요 글쎄요 속팔사에서 생긴 일 결코 만만치 않겠죠 네 여러분 내일 편 기대해 주세요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옛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속얘기 오늘은 부적을 잠시 돌아볼까요 네 종이에다 글씨며 그림에다 알 수 없는 기호를 그린 부적 악귀를 쫓아준다 복을 갖다 준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네네 오늘 같은 동짓날은 옛사람들이 부적을 써 붙였거든요 그렇죠 동지가 작은 설인데요 이날부터 악귀가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자 해서 동짓날 부적을 붙여 악귀를 쫓기도 했었죠 네 이 동지 부적에는 뱀사자를 써서 벽이나 기둥에다 거꾸로 붙여놓기도 했었죠 네네 사악한 것들 이 집에는 출입금지다 뱀이 봐도 무섭게 그려진 동지 부적 이것도 그냥 누가 장사 나설까 걱정이 되네요 설마요 오늘 그 동짓날 날씨 가지고 신년을 미리 내다보기도 했었죠 네네네 동짓날 따뜻하면 신년에 질병이 많이 생기나 믿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동짓날에 눈이 많이 오고 추우면 내년에는 풍년 들겠구나 그렇게 믿기도 했었잖아요 그랬죠 네 보통 왜 새해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네네 이 동지 부적도 그런 걸 좀 미리 예약해보자는 생각에서 그렸을 거고요 네네 동지는 작은 설인데요 이날부터 못된 기운 재수 없는 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 부적으로 그런 걸 막아보자 또 새해 내 소망을 미리 예약해두자는 건데요 그렇죠 참 요즘 우리는 예약하는 거 있죠 너무 쉽게 취소를 해가지고 말이 많은데요 네네네 동지 부적도 쉽게 취소 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부적으로 재수 있는 신년을 예약한 것이다 동지 부적으로 운 좋은 신나는 새해를 예약했다 네 그러면 부적의 신이 한마디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요 나 바빠 니 재수 취소 온다 네 만약 동지 부적이 효과 있더라 이름께나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한다면 어디 누가 만든 부적인데 하면서 관심을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전 신라 시절의 부적을 보면 글을 지어서 올리는 것도 부적 효과가 있다고 믿었나 봐요 네 진흥왕 때 신라의 비형은 귀신 무리를 다스리며 살았잖아요 네 귀신을 부리고 다스리는 비형을 보고 신라 사람들이 이런 글을 써붙였다고 하죠 성스런 제왕의 아들이다 비형의 집이 여기다 날고 뛰는 귀신들아 이 집에 머물지 말거라 네네 부적 모양은 아니지만은 귀신을 물리치는 주력을 가진 글을 써서 귀신을 물리쳤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동지 날에 이런 글을 써붙이는 거는 어떨까 싶네요 어떤 글이요 동지 부적 돈이 없어 못 붙인다 전하여라 귀신 잡는 해병이 산다 전하여라 아니 그럼 해병대 출신 아니면 구경만 하란 건가요 저는요 그 동지 부적 대신 이렇게 써붙이랍니다 어떻게 해요 동지 팥죽 너도 먹고 왕재수는 데려가라 전하여라 올똥말똥하는 대박이 어서 들라 전하여라 네 네 이 정도면은 뭐 오늘 동지 부적이 됐지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 박물장터 오늘은요 부적 동지 부적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어서 최수정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대감 띄워드립니다 억수나 억수나 봐라 봐라 억수나 니 잘 있었나 내다 상배 아니 뭐 달라고 아니 또 뭐 달라고 이렇게 그냥 불쑥 찾아와 아이고 마 옷을 보거라 마 내가 그냥 상배로 보이나 허 인자는 아주 그냥 산타 옷과정 입고 아 뭣이여 등에 짊어진 것은 시방 뭔 사기를 칠라고 산타 옷과정 입고 왔냐고 얼른 가 가라고 야야 억수나 내가 이 산타 할비의 그 선물자루에 뭘 가왔는지 니 아나 선물을 가져왔다고 아이고 그것이 선물이면은 내 손에 장을 지져불지 에이 뻘사리 말고 얼른 가드라고 동지 팥쪽 먹은 거 올라오기 전에 야야야 이게 무슨 선물인지 니 아나 산삼 녹용보다 좋은 기다 가만 그래 그래 그 억마냐 쟤 골골골 한다 한다 했지 내 삼아 그냥 줄 기다 뭐 그냥? 아이고 그래 놓고 돌아서 가지고 포장비라도 주시오 교통비라도 주시오 헐라고 그러잖니 시방 아이다 내 삼아 동네 사람들한테 쫙 선물할 기다 그러니까 이거 묶어서 기운나고 뼈마디 쑤신 거 낫고 그래 하면 아이고 매 상배 고맙다 할 기고마 가자 마을 회관으로 어메어메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단가 마을 사람들 그냥 공짜라고 하면은 우르르르 몰려도 올 거인디 복전이 행님에 이거 선물이라예 그라고 그 마이크 쪼매만 열어주소 내가 산삼 녹용보다 좋은 거 선물할긴데 마이크 좀 해 내 벗어 아이고 아이고 복전 삼촌 저거 말려야 한단게 공짜라고 그냥 공짜가 아니야 주민 여러분 선물자로 들고 온 상배입니다 그만 오시는 순서대로 백두산 산삼 성군을 만든 백세 무병단 공짜로 드린다 아닙니까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번뜩 오지소 아자자자 상배 오빠 만약에 뒷머리 치기만 히바 오늘은 그냥 못 갈 것인기로 어메어메 봉알매 아이고 천천히 와요 천천히요 아이고 봉알매 오셨는교 자자자 받으시소 이게 마 한 상자만 묵으면 묵어도 그냥 백살동안 병이 없다고 하는 그 백세 무병단이 인가라예 아이고 자자자 상배야 어메기냥 산타 옷가중 있고 야야 이거 참말로 공짜여? 어메 고마워서 어쩐다냐 그냥 갈라고 한게는데 그냥 뒷꼭지가 땡긴다 아이고 마 그냥 드시소 신년에는 이 백세 무병단 만들어가가 떼돈 벌기라예 잡숩고 효과 있으면 연락 주이소 아이고 어땠따 그냥 우리 상배 복 받을껴 시상에 아들딸도 챙겨주질 않는데 요라고 좋은 약을 그냥 준다니께 어쩐다냐 나가 발길이 안 떨어지는데 우선 묵고 효과 있으면 옥순이한테 말해 주이소 이그려 그려 이게 상배 계좌번호인기라 그 석장만 입금하지소 알았지예? 뭐? 석장? 아 다 참말로 그냥 아니 누구 마음대로 석장이냐 아이고 봉알매 그거 미끼요 미끼 네 맹인경을 박귀종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시골에 가면은 왜 그 상배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지금도 많습니다 많아요 피라미드 다단계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다 이렇게 할머니들 뭐 어르신들 다 모아놓고 막 미끼 상품 막 풀잖아요 그렇죠? 휴지 같은 거 막 주고 휴지 뭐 수건 뭐 이런 거 주면서 음료수 같은 거 막 주고 처음에는 그냥 무료로 막 주고 나중에 이제 물건을 팔는데 살살 꼬득이죠 그렇죠 공연도 막 보여주고요 할머니 뭐 그냥 멋있습니다 건강해 보이세요 이거 드시면 진짜 더 건강하십니다 그러고 또 어떤 할머니 딱 집어가지고요 그거 뭐냐고 물어보면 할머니 이거 못 사요 너무 비싸서 자존심을 싹 헌드리죠 속을 뒤집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또 그냥 그래? 그럼 그거 한 놈 줘봐 이러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다단계를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이상한 물건을 파는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이게 아주 벌금이 약간의 벌금만 물고 다시 나오거든요 속질하시기 바랍니다 지속히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상한골상다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용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제주 국악방송이 개국합니다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106.9MHz로 우리 국악의 흥과 신명을 제주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악방송은 이 기쁨을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국식에 이어 제주의 전통소리와 스타 국악인들의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제주 국악방송 개국축하음악회 우리 국악 넘실넘실 소리꾼 남상일 경기명창 이호연 가수 주병선 타악그룹 진명 국악방송 예술단 제주 국악협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국악으로 한라산이 춤추고 제주 바다가 넘실되고 우리 모두가 흥겨워지는 제주 국악방송의 새로운 출발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ります 저희 국악방송ors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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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환